이 지역에 있는 E-mart입니다. 같이 가볼까요? 주스, 한국 주스 인스턴트 누드 영난도 영난도가 메르기엔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? 이거 만원씩 할인했습니다. 4000원 할인했어요. 30% 할인했어요. 내가 초밥도 유일하게 다 새우초밥은 뭐 이 새우는 나에게 아니고 약간 약간 조리된 거 아니냐 이거는? 알겠지? 이거는 한번 있어. 한번 익힌 거라고 이거는 나에게 닭다른 간장 탱탱한거 다 간장 간장 탱탱한거 가까이 다 따끗한거 건강상대로 크기에 비해서 잘 많아 회산물을 잘 먹었나? 응 사람이 낡아 먹으면 뭐라 이거 보고 먹는 건데? 뭐라고 못 썰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